실제 무대가 열렸을 때 이게 진짜 가능한 공연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사람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사랑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에 휘둘려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에 돈을 써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 돈이 나인 우리도 말 받지 않아 돈이 나인 우리도 말 받지 않아 돈이 나인 우리도 말 받지 않아 와우! 와우! 하지만 이제도 이상 널 비호하지 않을게 나도 높고 그리보다 잘 있는 놈이 될테니 생일 진 백 유 예 여러분 출근 준비되었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응 Hou 컵 개 예 나 난 짜릿짜릿해 칭찬이 짜릿해 피할 순 없어 내 손 안에 있어 어쩔 수 없어 난 죄가 아니야 나는 죄가 없게 나 악수하게도 감아줘 내가 먼저 같아 내가 먼저 해 줘야 돼 너의 입술 말이 와이러 수가 있어 네가 키스 날할때는 불안해져나 남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해냈지 네가 키스 못할 때도 불안해져나 여행이라서 식성이 키스하는지 너무 사랑해서 이랬어 내가 알아 이런 내 모습 장난다른 것들 집행유예야 사랑은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어쩔 수 없어 사랑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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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사랑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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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이유가 됐던 그분들이 모여주셨던 것만 해도 너무 진짜 큰 감동을 느꼈어요. 소리 지르는 게 어색하고 움직임이 어색한데 이걸 어떻게든 맞춰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 모습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너무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다시 합니다. 함성 폭파! 일단은 우리 그 UV 여러분들에게 분노수증을 믿고 보는 UV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셨나요? 잘 계셨나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는 공연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된 모습으로 저희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저희 떼창하는 분들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남녀노소. 네. 어린 친구들도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 안무를 까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객석에는 우리 당장님들. 세일 씨, 어떠셨습니까? 사실 여기 로그 앤 그레이 팀 봤을 때요. 온갖 이제는 특수 효과를 잔뜩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 사실 귀가 많이 죽어서 와이어라도 쓸 걸 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잠시나마.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빗자루와 UV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너무나 완벽한 무대이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 저희 빗자루는 여러분들의 베개 가루를 치우기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그러네요, 오윤이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사평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빈 씨부터. 네, 일단 제가 이 공연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짧은 연극을 보는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처음에 이렇게 단체복을 맞춰 입고 오셔서 기대가 됐었는데 역시나 대왕 브러쉬, 빨간 헤드밴드, 그리고 또 장갑까지 이용을 하셔서 진짜 다양한 컬러로 채워주셨고. 그 대왕 브러쉬 색깔이 사실 약간 밤말리가 연상되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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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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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주 비장한 무책스웨어 다행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군무가 돋보이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이렇게 총을 빵쌌는데 UV분들 이렇게 쓰러지는 거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마치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만든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명 깊었고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V는 고추가 생각나네 제 밭에 있는 고추농사도 하는데 그 고추를 지금 따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그걸 빻아가지고 고춧가루에서 천연재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천연재료 같은 팀이 UV인데 고춧가루보다 더한 고추장의 힘을 느꼈어요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면 고추장에다가 이것저것 넣고 팍팍 비벼서 먹을 때 그 힘찬 욕동성 있는 UV였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 이제